제가 회사에서 이거 한다고 주변 사람들한테 막 얘기했는데 다 하시더라고요. 그 잘생기신 그분? 이러면서 되게 다 하시던데 부끄럽네요. 혹시 일하시면서 고객들이 알아보시는지 궁금해요. 많이 알아보십니다. 엄청 많이 알아보시는데 정말 인상 깊으신 고객님이 한 분 계셨는데 나이가 지긋하신 고객님이셨어요. 그래서 갑자기 업무를 도와드리고 있는데 아무 말씀 안 하시다가 갑자기 순자나 잘 만나고 있나? 마스크 쓰고도 알아보세요? 어, 네. 쓰고도 있는데 많이 알아보시더라고요. 연예인이신데요. 연예인이다.